안녕하십니까 안동무라방송 소식입니다. 경북북부 전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기온은 의성이 36.8도, 청송 36.4, 안동 35.1, 봉화 33.5도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. 북부지역은 오늘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가 이어져 덥겠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낮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기상대는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며 노약자를 중심으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.